저는 그냥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어요. 프리임퓨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프리임퓨전에 대한 생각은 모두가 똑같을 거예요. 더 좋음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오늘 사용할 원두는 카나마 에스메랄다 자라밀로의 노리아 내추럴이라고 하는 커피입니다. 로켓 머신을 사용을 하는데요. 21g 담을 수 있는 바스켓을 준비를 해서 교체해놨어요. 21.5g을 도중해서 맞춰줄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1.5g까지 가게 된 거는 커피 파우더를 충분히 많이 넣어줘야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산미에 대한 소프트한 표현과 질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바탕을 가장 많이 봐요. 이렇게 산미와 플레이버를 좀 강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산미가 좀 뭉쳐서 강하게 나거나 바탕이 어두웠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플레이버를 온전히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탕의 어둡기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갈아볼게요. 사용할 그라인더는 이제 EK43S 입니다.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진컵을 놔두고 와서 이걸로 이걸로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할 건데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빠져있죠? 이거의 장점은 탬핑이라는 효과보다는 좀 더 굵은 입자에서 세팅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플레이버나 산미나 이런 화사한 톤을 낼 수 있는 커피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오히려 초콜릿한 느낌에서는 약간 안 어울릴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도구고 방식입니다. 특징을 알면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는 좀 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바로 그냥 바로 추출하시는 거죠? 네. 아 진짜 맛있다. 포도 알맹이 같은 산미나 사과 같은 느낌? 그런 산미가 굉장히 좋은 커피여가지고 또 단맛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혀 자극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방금은 45 정도. 한 19초? 19초? 네. 후미가 깔끔하게 떨어지기만 하면 보통 19초에서 21초 사이에 세팅이 되더라고요. 이 파나마 같은 경우는. 게이샷 잘못 추출하면 굉장히 찌르는 듯한 산미가 나고 되게 아 셔!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맛이 아니에요. 과일 향이 먼저 싹 들어오고 그다음에 달달한 텍스처가 뒷받침해줘서 에스프레소 자체가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추출하실 때 1대 2다. 18g 넣었으니까 36g 넣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공식은 그냥 대략적인 레이셔를 말한 거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스파우스에 흘러나오는 추출의 변화를 보고 끊어주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변하게 되는데 그 추출마다 단계가 달라질 때마다의 어떤 농도적인 부분이나 써야 되는 부분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흔히들 말해서 풀렸다고 그러죠. 그 부근에서 저는 끊어줘서 그 상태를 딱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거기보다 더 이상 더 많이 뽑은 것 같다 하면 일단 애프터테이스가 굉장히 텁텁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100% 다시 알 수 있고요. 텍스처 맛적으로 되게 묽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맛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40g에서 45g 이상 받는 건 전부 다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추출량은 사실 패킹된 이 안에서의 압력이랑 연관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더 많이 받고 싶다 하시면 게이샤는 굵게 세팅하셔서 60ml, 70ml 이렇게 받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대1 추출이 그럼 안 되는 거냐 1대1로 추출할 거면은 또 곱게 커피와 물이 만나고 있는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1대1로 하든 1대2로 하든 1대3로 하든 입자의 파우더를 조절해서 이 안에 이제 커피가 받는 압력 얼마큼 짜내줄 거냐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풀어줄 거냐 더 완전히 풀어줄 거냐에 따라서 전체 용량이 에스프레소의 볼륨이 달라지는 거죠. 게이샤 같은 경우 추출이 보통 빠른 편이던데 이건 품종의 차이인가요? 게이샤 커피를 빠르게 추출한다 물과 커피가 만나는 시간이 짧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커피랑 물이랑 오래 만나고 있으면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다른 추출을 해보셔도 알겠지만 첫 번째로는 저는 산미 단맛의 경계가 무너지고 바탕이 짙어지고 왜? 커피가 물이랑 더 많이 만나고 있으니까요. 커피는 물이 만나는 순간부터 계속 변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저희가 그 성분들을 내려놓는 건데 어쨌든 길면 길수록 그게 더 어두워지니까 플레이버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절대로 온전하게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산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산미가 선명하고 깔끔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버적으로 가려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향미나 산미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드러내 주는 애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추출 시간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프리인퓨전 없이 바로 구발로 추출하신 이유? 저는 그냥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프리인퓨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비게싱이 덜 됐다. 그러니까 에이징을 못 맞춰놨다. 두 번째, 프리인퓨전을 적절히 해주면 향미적인 긍정성이 좋아진다. 둘 중에 어떤 이유 때문에 프리인퓨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프리인퓨전 가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일단 이 커피퍽 안에서의 압력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안에 인퓨징에 관한 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프리인퓨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일정 바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래쪽으로 물이 내려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내려가기까지 기다려준다고 한다면 이 커피퍽이 맨 위면은 커피 물에 너무 많이 닿아있어요. 이 바스켓 안에 커피 파우더가 들어간 이상 커피 물이 윗면을 만났으면 아랫물까지 빨리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리스타들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인퓨징은 윗면부터 아랫면까지 최대한 단시간에 만나게 해서 거기서 꺼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보내야지 발을 적게 해서 천천히 윗면은 계속 물이 만나고 있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 아랫면은 그에 반해 다르게 늘어나는 거고 물이 오래 길게 만나면 당연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두 번째로 디게싱 때문에 프리인퓨전을 한다? 에이징이 안 돼 있으면 에이징은 절대 무슨 짓을 해도 되지 않아요. 두 가지 설이 있죠. 파우더로 입자를 곱게 만든다. 두 번째 프리인퓨전을 해서 디게싱을 조금 더 한다. 곱게 한다는 거는 커피 파우더의 양을 줄여서 맛적으로 좀 괜찮게 한다. 근데 에스프레소에서는 오히려 곱게 만들어져서 더 자극적이고 가스맛은 또 그대로 나요. 자극적이기 때문에 가스맛이 덜 느껴지는 거지 커피적인 품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되진 않아요. 간을 세게 해가지고 쓴맛을 없애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식에서. 간이 세지니까 쓴맛이 덜 느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다 잘못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에스프레소가 아닌 아메리카노로 들어갔을 때 파우더 입자가 작으면서 도직량이 적어지니까 더 깔끔하게 드러난다고 오해하는 것 뿐이지 에스프레소에서는 디게싱을 어떠한 효과도 낼 수 없습니다. 프리임퓨전을 사용해서 퀄리티가 좋다. 그럼 일단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WBC에서는 프리임퓨전을 허용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훨씬 품질이 좋아진다면? 다 프리임퓨전에 대한 생각은 모두가 똑같을 거예요. 더 좋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자는 거죠. 브루잉처럼 물을 떨구면 한 번에 적셔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압력이 있어야 파우더를 물이 투과할 수 있고 윗면과 아랫면이 골고루 적셔졌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가 인퓨징이 전체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압력이 수돗물 압력인데 고운 파우더를 집어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그게 없다면 위에서만 노는 거예요. 윗면만 물과 닿아서 윗면은 커피가 만나는 시간이 엄청 길어진 거고 그 밑에 면은 물 안 만난 채로 그냥 또 똑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컨트롤을 만들어냈다고 전혀 할 수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에 적셔서 얘네들을 디게싱을 한다면 모든 커피를 물로 적신 상태로 냅둬야 돼요. 물론 그렇게 냅둔다고 해도 디게싱은 되지 않아요. 그거는 오해예요. 오해. 맛이 짙어지니까 가스맛이 덜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네이키드 필터 가지고 처음 밑면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쯤에 추출을 한 번 끄셔야죠. 그리고 나서 시간 보내고 있다가 다시 키셔서 추출을 하면 그게 인퓨징이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발을 줄이거나 유량을 줄이거나 한다는 거는 약간 퍽 안에서의 물 만나는 시간차를 둔다는 거는 거기서부터 절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윗면에 물이 닿았으면 밑면까지는 어쨌든 무조건 빨리 와야 돼요. 그래서 같이 내려오죠. 디게싱이 덜 된 커피들을 추출하실 때는 어떻게 추출하세요? 이거는 진짜 제가 장담하고 얘기하는데 방법 없어요. 바리스타의 기술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면은 가자미회 냉면집 뭐 이런 거 혹시 아세요? 그 가자미회를 숙성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장사가 잘 되니까 가자미회를 숙성을 일주일 시켜야 되는데 2, 3일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냉면 만들고 뽑고 육수 만드는 건 다 똑같은데도 그 집이 맛이 바뀌었다고 난리가 나요. 이렇게 숙성 음식을 관리하는 것만큼 예민한 게 이 에이징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음식이에요. 음식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재료 관리. 저는 그냥 권하고 싶은 말은 그냥 똑같이 뽑으세요. 밸런스 보면서 뽑으셨을 때 단맛이 좀 덜 나오거나 가스에 의한 씁쓸한 맛이 나오더라도 그 상태가 제일 안정적이에요. 그거를 뭘 한다고 분쇄도 곱게 만들어가지고 파우더 향 적게 담고 이거 웬만한 스킬 없으면 오히려 헤매다가 끝나요. 에이징이 덜 된 건 절대로 보완할 수 없다. 두 번째, 아마 단맛이 되게 적게 나오겠지만 밸런스를 보고 맞춰주는 게 최상이다. 예를 들면 프린퓨전을 하지 않으면 입자가 너무 고운 나머지 가스가 너무 많이 방출되는 나머지 그 안에 걸리는 압력이 굉장히 커서 추출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프린퓨전을 사용을 하면 고운 입자에도 불구하고 추출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테크닉적인 요소로 프린퓨전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추출의 첫 번째 목적은 원두의 맛을 그대로 내는 거예요. 커피를 추출하실 때 바리스타 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기준점을 못 잡아요. 왜? 로스팅을 안 해보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로스터가 생두의 맛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게 전부이듯이 바리스타도 원두라는 재료를 긍정적으로 그대로 내기만 해도 성공인 거예요.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로스터와 바리스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바리스타가 이 원두의 한계를 넘어간다? 이거 판타지예요.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냐. 바리스타들이 커핑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바리스타가 추출은 안 해도 커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로스터가 로스팅은 안 해도 커핑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거기가 기준이에요. 추출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커피를 일단 커핑을 해보세요. 거기 안에서 다 정답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좋은 점, 여기서 나오는 나쁜 점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거 다 이 한컵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그대로 추출로 내보내시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컵 안에서 부정적인 게 나온다. 그러면 로스터한테 항의를 해야 돼요. 지금 커핑에서 디펙트가 나오는데 이게 추출해서 너무 거슬린다. 그랬을 때는 로스터한테 그거를 분명히 전달해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돌아야 돼요. 아, 여기에 디펙트가 나오는데 내가 엄청 훌륭한 바리스타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한번 무마시켜보겠어 라는 생각으로 입자 파도가 고와서 추출이 안 된다는 것부터가 이미 밸런스적으로 날카롭게 진하게 나오는 커피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프린피전이라는 물로 적심을 통해서 엄청 짙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충분히 커피를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물을 쏟아내니까 굉장히 쏟아지듯이 또 떨어질 거예요. 그게 그대로 브루잉으로 적용하면 15g을 넣고 30g의 인퓨징 물을 넣어놓은 다음에 2분 있다가 물을 콸콸콸콸 쏟아보세요. 그게 무슨 맛이 나나. 커피가 물이 계속 만나 있는 상태를 놔두고 그 끝자락 2분에서 물을 다 부어줬을 때는 그거는 원두라는 걸 표현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커피는 굉장히 최대한 가는 분쇄도 그래서 최대한 커피향을 적게 담고 최대한 고수유를 내는 커피다. 예를 들면 돈까스집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는 경향식이다. 여기는 일식이다. 내가 똑같은 레시피를 가르쳐줘도 개인의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까지 다 틀리다 맞다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 기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료를 표현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 요리사라고 생각하시고 원두를 하나의 재료 제가 또 로스터로 바라봤을 때는 생두를 하나의 재료로 봐요. 저는 개를 개 이상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요. 그냥 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최대한 결정 없이 그대로 표현해 주자. 가 저의 목표예요. 바리스타 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기본 애인 중에 기본인 재료관리 내가 가진 커피에 최상의 맛을 내는 기간을 파악하고 그 기간 동안만 손님에게 제공하는 그런 기본적인 노력을 더 많이 하시지 스킬적인 부분 요령 같은 거를 더 하시려고 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기본이 더 중요해요. 요령보단. 내가 구 바 아까 10바까지 들어간 건데 압력이 정확하게 잘 들어갔을 때는 입안에서의 맛의 전체적인 자극 없이 향미 표현이 깔끔하게 돼요. 근데 이 바가 넘어가거나 압력을 적정 이상 올려주면 밸런스랑 상관없이 입안에 커피를 머금었을 때 자극이 바로 생겨요. 근데 일정 압력 이하로 떨어뜨려 버리면 커피가 굉장히 탁해요. 질감도 굉장히 부서지는 느낌이 강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물 온도예요. 물 온도가 정말 제일 중요해요. 압력은 아까 말씀드린 적정점만 잡아놓으면 크게 만질 일이 없어요. 물 온도는 꼭 잘 맞추시는 게 하이엔드를 쓰신다면 가장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에스프레소 줄기가 묽어져서 흐물흐물 거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이 흐물거리는 거지? 칼라가 변하는데 성분과 물의 함유량이 서로 반비례로 나간다. 처음에는 성분이 굉장히 많겠지만 차츰차츰 성분량은 적어지면서 색이 옅어지고 물의 안에서 성분적인 게 녹아나오는 게 덜하니까 당연히 함유량이 더 높아지겠죠. 같은 수출 안에서 그게 반비례로 나간다는 생각만 가지고 칼라 변화가 딱딱딱 이뤄지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네 이제 브라운 나오죠?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옅어졌죠? 네 여기서 한번 더 옅어졌죠? 풀렸죠? 음 점도가 탁 풀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스파우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래도 보다 보면은 아마 전체적으로 색이 딱딱딱딱 변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약간 응용하면은 라떼 같은 거 만들 때 좀 물맛 덜 나게 만들 수 있고요. 오늘 결론 추출은 기본에 충실하자. 어쨌든 여태까지 나온 통념을 또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잘생긴 분이 말씀하시니까 다 맞는 말 같다고. 원래 커피는 최면입니다. 계속 맞다 맞다. 아무튼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이렇게 월컷 나와주셔가지고 또 소중한 노하우들과 정보들 공유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너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저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